기도 좀 할게요. 기도 좀 같이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남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 어느 때에 살고 있냐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게 무슨 구호처럼 곧 오십니다. 이런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곧 오십니다. 얼마나 곧 오실 건지 그걸 오늘 볼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시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각 사람마다 다 내가 어느 단체에 속했건 어느 교회를 출석했건 전혀 상관없이 각 사람 개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남에게 보이는 대외적인 얼굴 말고 남들 없을 때 남들 시선 없을 때 나왔던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그 새까만 얼굴도 뭔지 아시죠? 그거 실체에 남들 시선 없다 그럴 때 나오는 그 실체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심판을 받을 텐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지껏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왔는지 관심 없으셨을지라도 오늘만큼은 관심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달린 문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다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신만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중 각자 말씀을 위해서 들을 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 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들에겐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당신의 영혼들의 삶이 바뀌게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지만 또 아버지 그러지 않을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한 영혼도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깨닫고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고 정말 정신 차리고 죽여 나오는 역사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애녹이 말세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애녹에게 보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개시정신을 마음껏 운행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서 우리의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뜻만을 이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말씀 보니까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봤는데 이거 한번 시대 배경을 좀 물어볼게요. 이때 다니엘이 지금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 질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말씀을 받을 때 예루살렘이 똑바로 잘 온전히 있었나요? 아니면 무너져 있는 상태인가요?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말씀을 보다가 예림의 하서를 보다가 어? 이미 말씀하셨네? 이 70년동안 포로 생활할 걸 말씀하신 걸 깨닫고 하나님 이제 때가 찼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데에서 때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를 아까 봤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자 24절 잠깐 볼게요. 24절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누구에게 정해진 거냐면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70이래로 기한이 정해졌다. 자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셨어요. 70이래 이게 뭔지 볼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70이래로 기간을 정하셨는데 70이래로 기간을 정하셨는데 이 기간이 다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과 예언들 성경들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들과 환상들 이런 것들이죠? 이 기록들이 다 응답된다 이거예요. 다 응답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와 한마디로 세상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 71회가 지나면 먼저 확인해볼 게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정했죠? 하나님께서 이 대상이 누구죠? 여기 말씀하기를 이 71회 기간을 딱 정하셨는데 누구에게 정하셨어요? 누구를 딱 두고 누구를 대상으로 아직 서있잖아요. 너의 백성 자 다니엘에게 너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어떤 민족이죠? 너무 헷갈리나요? 무슨 뭐 게르만족이론 아니었잖아요. 그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72회 정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 너의 백성과 또 또 한 가지 있어요. 정한 데가 대상이 뭐라고 나와있죠?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다니엘에게 정해진 이 민족에게 정해진 거룩한 도시가 어떤 도시죠? 아 나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 어떤 도시죠? 졸리신 거 아니죠? 아 이렇게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세요? 나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단어를 거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으로 이렇게 말똥말똥 하시네 예루살렘이 뭔지는 아시죠? 예 앞일이 지금 깜깜한데 앞으로 한 시간 반 정도 저희가 나눌 건데 깜깜합니다. 하하님께서 71회라는 기간을 정하셨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이 정한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대상을 두고 71회를 정했어요. 그래서 하하님이 정하시는 이 71회가 이 두 대상에게 쭉 다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세상 끝난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71회 대체 보십시다. 25절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하하님께서 자 넌 깨달아라.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카운트다운 시작 이 71회 영이 날 때부터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는 깨달아 안아라 이 71회 카운트다운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지만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요이 땅 시작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메시아에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냐 7일회가 지나고 또 62일회가 지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대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살 건데 26절입니다. 이 62일회 이후에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원어적으로는 메시아가 죽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게 일어나서 다시 성읍과 자기 이 도시들을 박살내고 성소를 박살내고 쭉 가다가 27절에 말세에 가면 쭉 가다가 이게 말세인데 그때부터 누가 등장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 기간은 이 언약의 기간은 한 일회에요. 한 일회 이 한 일회 동안 절반에 이 일회 동안 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끊어진다. 제사가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봤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얘기입니다. 70일회 그럼 70일회가 대체 뭘까요? 70일회가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없는 얘기를 갑자기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있는 말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다 추약한 모음지 플러스 또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보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 마지막 한일회 있죠? 한일회 한일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복잡하게 안 들어가고 그 한일회를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기간으로 얼마로 푸는지 한번 그것만 볼게요. 잠깐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성경 전체를 오늘만 잘 들으셔도 성경이 맥으로 짝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 여기 이렇게 주로 뭐냐면 이 아까 마지막에 봤던 그 한일회 있죠? 한일회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한일회가 반으로 나뉘어요. 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성전이 있어요. 지금 성전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기간이 뭐라고 나와 있죠? 42달 그 다음 3절에도 이 42달을 똑같이 일수로 풀어져 있어요. 며칠이라고 돼 있죠? 1260일 지금부터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수 이 뒤에도 똑같이 나머지를 42달이라고 하고 1260일로 했어요. 자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한일회 얘기인데 42달이 몇 년이에요? 산수 42달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에요. 그죠? 그럼 한일회를 42달로 보고 이렇게 봤더니 자 이래가 7이에요. 사실은 한국말 좀 풀어서 얘기해서 그렇지 7 한일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원, 세븐 7개가 하나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7이 뭔 거였더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년수예요. 년 년 그러면 70일회 그러니까 70에 7이라는 건 7년이 70번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490년입니다. 아우 산수 잘하시는데 490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시기를 490년으로 정했는데 이게 적용되는 게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그 도시를 두고 490년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풀고 있는 이 490년으로 쭉 가볼게요. 이 카운트로 490년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구장 다시 볼게요. 구장에 보시면 자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영 자 예루살렘 성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성서를 다시 지으라 말고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고 얘기하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에미야 2장 느에미야서 2장 느에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언제든지 한 번만 누가 말씀해주세요. 느에미야 2장 1절에 어느 때라고 되어있죠? 아닥사수다 형님 제20년 무슨 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달력들을 우리가 쓰는 달력과 똑같이 안아요. 성경에 쓰는 달력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이스라엘이 썼던 달력 유대력 그러니까 음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음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똑같이 우리 음력이랑 똑같지 않지만 음력으로 쳐요. 달력으로 이렇게 달 이걸로 그런데 이 니산월은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1월달이 뭐죠? 제니어리 2월달 페브리어리 여러가지 제가 괴롭히면서 묻습니다. 1월달 2월달인 거 알죠?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달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1월, 2월 얘네를 카운트하지 않고 유대력은 뭐라는 뭐 니산월, 아비볼 뭐 이렇게 막 해요. 기슬레월 그러니까 이 달 이름이에요. 그런데 1월달입니다. 1월달 지금 아, 1월달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있습니다. 니산월에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아닥사스다왕 20년째 니산월에 일어난 이벤트가 지금 니에미아에서 2장이에요. 니에미아 2장에 잘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니에미아가 1장에 보면은 자기 아는 애가 딱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지금 쫄딱 무너졌다. 다 망했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니에미아가 그리고 니에미아가 막 이러면서 뭐하냐면은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래요. 왕을 두고 니에미아가 내가 이 왕한테 준 은혜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기도하다가 금식하면서 무너진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야닭사스 왕 20년째 20년째 니산월에 니에미아가 술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 때 술 따르는 사람은 왕 친구야 그냥 같이 술 따르면서 막 이렇게 막 썰 풀고 막 안녕 이런 거야.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진실하잖아요. 마음이 이 썩소가 잘 안 져지는 거야. 니에미아가 왕 앞에 막 술 따르는데 표정관리가 안 돼. 막 힘들어. 예루살렘 때문에 막 거시기하고 있어. 근데 왕이 딱 술 먹다가 술 맛 떨어지게 야 너 뭔 일 있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니에미아가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딱 알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때를 압니다. 딱 기도하다가 오 응답 떴다. 그래가지고 바로 저기 왕이요? 내가 사실은 우리 저기 저쪽에 있는 우리 그 도시 예루살렘 우리 열정들 했던 그 도시가 무너져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이리야 손을 안 잡힌다고 혹시 왕께서 저를 좀 이렇게 이쁘장하게 봐주시거든 제가 금방 후딱 갔다 올 테니까 가서 좀 이렇게 뚝딱뚝딱 그 성 좀 다시 이렇게 좀 그 도시를 다시 좀 재건하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니에미아가 왕한테 그랬더니 아덕사스네 형이 듣고 어 갔다 와 갔다 와 그래 놓고는 조서를 내리기를 야 얘 가는데 다 도와줘 라고 공문을 띄워줍니다. 야 니에미아가 가는데 다 도와줘 라고 공문을 띄워줘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처음 예루살렘 도시의 그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처음 여러가지 영들이 나와요. 성전지으란 영 여러가지 영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첫번째 예루살렘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자 이게 분명히 아덕사스다 왕 20년 제20년 니사노래 시작됐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카운트다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다니엘서 25절 보잖아요. 9장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언제냐 일곱 이래가 지난다. 일곱 이래가 몇 년이죠? 49년 이 지난데요. 그 다음에 또 62 이래가 지난데요. 62 곱하기 7 몇 년이죠? 너무 어려운 산수 물어보나? 434 434 자 산수가 빨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란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이벤트를 나누고 있어요. 굳이 설명을 잘 안해주지만 이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7일에 49년 딱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2일에 434년이 지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26절에 이 62일의 이유 있죠? 7일에 62일에 가 있어요. 더하면 몇 일이죠? 69일에 예요. 70이면 끝나는데 이미 69일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26절에 보면 이 62일에 지나면 메시아가 죽는대요. 그죠? 메시아 죽는 데까지 69일에 70일에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근데 보세요. 7일에 지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이 49년 50년째 지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25절이 뒤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의 중간이며 거래와 혜자가 이룰 것이며 근데 이 7일에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49년 50년째 되는 때 유대력으로 우리 쓰는 카운트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스루파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62일에 카운트를 쭉 해요. 그러면 아까 434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카운트가 어떻게 나오냐? 아라사스다 왕은 아라사스다 왕은 20년은 우리가 쓰는 ADBC 이 캘린더로 BC 445년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아까 들었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한번 볼게요. BC 445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445년 이 이후에 자 유대력은 카운트를 1년을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린 365일이잖아요. 유대력은 한 330일 40일 그거부터 한 80,90일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항상 틀려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보니까는 42달 3년 반 아니 아까 쓴 이 1260일 맞죠? 기억이 안나? 그거 하면은 평균 1년을 몇 년으로 잡았냐면 게시록은 360일로 잡았어요. 360일 우리는 그 게시록이 붙잡고 있는 그 카운트로 한번 이 7일회를 카운트 해볼게요. 445년입니다. 그때부터 360일로 1년을 카운트한 유대력으로 카운트를 해서 49년이 지났을 때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스루파벨 성전 제2성전이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434년 62일이니까요. 이 434년은 카운트를 우리에게 쓰는 달력 말고 여전히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360일 쓰는 성경에 얘기하는 유대력 카운트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몇 년 동안 나오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AD 32년 니싸놀이 나옵니다. AD 32년 니싸놀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AD 32년 니싸놀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아니면 꼭 근처라도 더 풀어서 얘기해서 니싸놀은 너무 어려우면 AD 32년 6월짜리 혹시 무슨 일이라는지 기억나세요? 6월절 예?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시죠? 더 풀어서 무슨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고 또 절기로 따지면 6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그죠? 메시아가 돌아가신 그 년도가 나옵니다. 이 카운트로 그대로 쭉 가면 우리 력으로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또 그리고 이 일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일수냐? 우리는 360일 성경에 말하는 그 카운트로 돌렸더니 어떻게 딱 AD 32년도 6월절이 떨어졌어요. 니싸놀이 근데 사람마다 이걸 1년을 유대력으로 카운트로 조금씩 일수로 틀리게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며칠을 틀리게 할지라도 그게 50년은 안 넘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오차가 있더라도 며칠 밖에 안되는 그거를 1년당 근데 자 전후로 아무리 카운트로 조금씩 틀린다 할지라도 이 AD 32년 전후 50년으로 아무리 맥시만 잡아서 50년으로 메시아 타이틀을 달고 죽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단위에서 26장이 9장 26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62일에 의해 성경 그대로 메시아가 끊겨짐을 당할 것이며 성경은요 우리가 와닿고 안와닿고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안 믿어도 진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71회를 정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기 이미 지금 AD 32년이건 조금 차이가 난다고 아무리 주장하든 그건 부수적인 주장 둘째치고 조맘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69일회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7년 한일회 이거 지나면 끝나요. 와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한일을 한일을 떼어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한일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해서 성전 제사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제사를 금지시켜요. 절반에 그 7년 중에 절반에 근데 이 7년이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랑 이건 게시록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른 성경들에 보면 이것을 평화조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대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평화조약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이 근데 얘가 나타나면 뭐하냐면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성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년의 중간에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화가 임하고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딱 금지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지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딱 들어가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런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들 대살로니가서 뭐 다른 예언서 마태복음 24장 게시록 등등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30년대 AD 30년대 돌아가시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러셨어요.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읽어주십시오. 큰소리로 누가복음 21장 24절 즉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21장 24절 누가복음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헤레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갈킬이다. 자 이 말은 지금 누가 하시는거죠?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난리가 나는데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 모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간다. 그 다음 예루살렘 있죠?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이 말하는 이 거룩한 백성 이 72대가 적용돼야 되는 그 대상인 거룩한 백성과 그 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9일의 때 자 이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 다스린다? 누가 누가 밟고 산다? 이방인들이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 23장 마지막 부분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까 읽었던 부분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는데요 그 다음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히러 가기 전에 하시는 말이에요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곧 이제 다 박살나고 무너진다 아까 누가 보금 21장 24절도 같은 부분의 얘긴데 합처도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너희가 곧 다 무너져서 이방 나라들로 곳곳이 뿔뿔리라서 털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때가 찰 때까지 그때가 뭔지도 볼 거야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다스릴 거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39절을 얘기하기를 그렇지만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을 거지만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나를 영접하면 그때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제 이름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야 그때 다시 온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다 박살나고 흩어지고 할 거지만 너희가 나를 알아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를 환영할 그때 내가 다시 온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70일회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전이 이거 있어요 70일회에 적용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지금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봐도 시작해보면 69일회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게 그죠 돌아가시는 게 60일회에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엉망이 될 거지만 예루살렘도 이방인들에게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힐 거지만 다시 다시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환영할 때 내가 내가 날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를 쭉 보면은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박살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박살 납니다 왜냐면요 로마 방사들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졌다 이거야 그래갖고 금을 어떻게든 캐보려고 진짜 돌까지 다 졌습니다 그냥 기초돌까지 다 혹시 금이 있을까봐 그래서 예수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AD 70년도에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에 잘 살고 있다가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 강제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들로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생각해보세요 7년만 딱 남겨놓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7년만 딱 이 예수살렘 사람들과 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적용이 되면 되는데 요거 남겨놓고 갑자기 어 적용 대상들이 딱 흩어졌어 어 예루살렘도 얘네가 얘네가 주인공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 아니고 흩어졌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자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자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민족주의 누구를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거예요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 외에는 나중에 생긴 이슬람 외에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습니다 거의 자 그냥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라 그러니까요 이 기준으로 보자면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 특히 우리들 이런 이방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신이야 전부 다 돌 물 떠넣고 막 우리는 그리스 로마 잡신들 막 신두 무조건 신이야 메카 메카 있죠 이슬람이 시작된 메카도 원래 수많은 잡신들 많던데에서 알라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 다이진 다 이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별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 이거야 유별난 게 그런데 얘네가 흩어졌어요 그쵸 이중에서 예수님을 많은 우리들이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강제로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한 분 대신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이분을 다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복음이 막 퍼진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한테 이게 막 퍼지니까 바올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니네가 혹시 혹시 니네가 이게 이 질서가 관리가 안 될까 봐 내가 미리 말해준다 응? 이때 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받기를 공식적으로 거절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4대 성인이거나 무슨 뭐 선량한 분이라서 죽인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막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데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눈앞에 누가 그런다 생각해봐 일어나는데 그분 능력은 눈에 보이는데 말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분이 막 이래 난 죽으러 왔다 막 내가 대석하러 막 이래 막 이런말 한다 생각해봐 그 난 3일만에 죽으면 살아난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 저거 바로 이 단이야 잡아넣어야 돼 근데 능력은 나오는데 말이 이상했어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걸 보자면 공식적으로 많은 수가 빚었지만 민간인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는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받으려면 이거예요 이 사람 말이 진짜든가 아니면 그냥 진짜 불경한 귀신 들린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야 초이스가 없어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 뭐야 귀신 들렸잖아 제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4대 성인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흩어졌어요 공식적으로 민간에 믿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막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우리들은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한테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유대교적 입장을 놓을 때 이단이었어 나사렛당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 흩어짐 때문에 많은 수가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복음을 막 접하게 된 게 근데 로마서 11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못 알아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거든요 깍깍하단 말이야 아 이것들 막 깍깍해 메시아를 내버려두고 못 보니까 근데 이방인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혹시 스스로 지혜의 땀을 내가 면케 해주려고 니 혼자 잘난 줄 알고 착각하는 걸 내가 혹시 그걸 이렇게 그런 교만에 빠질까봐 미리 말해주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못 듣고 있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피실분들 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깨닫고 있지 근데 이거 누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얘네가 못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 펴볼게요 말라운 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눈네도 깝깝한 거야 아 왜 왜 못 알아봐 메시아를 나도 믿는데 어? 지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그래갖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25절입니다 11장 25절 이 비밀이었어요 바울이 이 비밀 얘네가 이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언제까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완악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정확한 수는 몰라요 하지만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구원하는 이 수가 있는데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 수가 있는데 이 충만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이 정도 찰 때까지만 이스라엘들이 못 알아본다 메시아를 우리가요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직접 열어주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세상에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외에 아들의 원대로 게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뭐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구이신지 열어주셔야지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 단어를 굳이 따지면 게시를 해주셔야지 리비를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여기 나와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근데 이 은혜가 얘네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하나님께 열심히 어마어마해요 정말 부끄러워질 때 행위적으로만 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몰라요 메시아를 말씀도 맨날 달달달 모세경 하는데도 몰라 하나님은 은혜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돌아오는 수가 어느정도 하나님께 있는데 이게 돌아올 때 이 수가 어느정도 찰 때까지만 얘네가 못 알아본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거슬러 가서 보겠습니다 흔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되시나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종교란 건 사람이 만든 행동양식이에요 창조주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이렇게 행동 정해놓은 거 이렇게 행동하면 좀 좋게 봐주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실제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냥 그 틀대로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 없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이분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 없는 종교를 원하시지 않고 생명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14장 전체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례를 이렇게 봤냐 침례를 저렇게 봤냐 이걸 이렇게 지키냐 저렇게 지키냐 있지 않고 사람이 만든 행동양식 한마디로 종교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확 안에 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 만든 종교가 아니라 근데 굳이 우리가 종교의 눈으로 빌려서 한번 보자면요 종교를 주지 않았지만 종교의 눈을 빌려서 보자면 여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안 나옵니다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데 굳이 종교의 눈으로 보자면 그죠? 근데 지금부터 역사에 들어가요 처음에 이게 터졌을 때 이 사자행전도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굳이 보자면 유대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충만한 참교회라는 것은 만물에 충만해 충만해요 권세가 다 발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신 것 같고 예수가 머리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단자 나라가 박살나고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어나고 복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하여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만물에 충만해 충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교회입니다 종교가 아니라고요 교회예요 예수가 머리되어 근데 처음에 이 사자행전도 갈등이 이거예요 베드로도 이거에 대해 개념이 없는거예요 베드로도 되게 종교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적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상상이 안되는거예요 예 막 기도하는데 기억나시죠? 자꾸 그 접시 까갖고 보따리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보다 더 으러워가지고 막 나는 절대 그런거 안 먹습니다 이러고 하다가 몇번 주님이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애가 드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때 이제 고넬류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인한테 초대교회 갖고 있던 사도연정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갈등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과연 우리랑 같이 유대인인 우리랑 같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였어요 이게 갈등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한마디로 예수의 생명있는 종교의 틀으로 따지면 유대교가 퍼졌더니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유대교에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교란 틀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대교란 것은 예배당에 있는 내 삶과 예배당 밖에서 내 삶이 따로가 아니라 그냥 삶입니다 삶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예요 삶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 가니까 사단이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는 곳마다 막 거짓된 자기 우상들 다 깨져버리고 막 영혼도 구원 받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되서 죽일라 그랬어요 막 죽였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죽여도 죽여도 이 예수 믿는 이 종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막 예술이 더 죽으니까 막 더 불어놔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전략을 바꿔요 미스터 사가 그게 뭐냐 기독교란 종교를 만드는 게 미스터 사의 전략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 계속 나오죠 그때 로마서 11장에 얘기하는 바가 이겁니다 너희가 이방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뿌리 있죠 감남나무 이 올리브 나무 너희가 이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믿지 않은 저 유대인 애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여서 나뭇까지 꺾여서 끊어져 나가서 너에게 접붙임 받은 건 맞다 근데 이 뿌리가 너를 보존하지 네가 이 뿌리를 보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생명이에요 생명 사단이 죽여도 죽여도 이게 안되니까 만물에 충만에 충만 누려야 될 모든 권세와 이런 걸 다 누렸던 교회를 감당이 안되니까 만든 전략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에 가졌던 핵심 뭐냐 이 유대적인 요소 있죠 이것들을 쏙 뽑아버립니다 전부 다 틀만 내가 내버려둘게 종교 시스템만 내버려둘게 생명은 내가 뽑아버린다 이게 기독교였어요 콘스탄티누스 아시죠 이 형님이 이 형님은 예수를 섬긴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결과와 열매와 한 짓을 보면 압니다 로마는요 태양신이 왔다였어요 태양신이 태양신 갑자기 딱 일어나서 뭐라고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렇게 된거에요 아 내가 섬기는 태양신이 예수였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게 아니라 예수에 가면 쓰고 온 태양신을 섬긴거라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을 이교도적인 것들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니케아 공예 때 결정된 것들 수많은 것 중에 근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버렸고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이제 진짜다 저것은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진짜다 그래서 유대적인 것들은 다 싹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활절 부활절이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나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부활절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나와 있을까요? 헷갈리세요? 안나옵니다 6월절이 나옵니다 근데 6월절을 유대적인거니까 지키기 싫다고 지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꼴보기 싫다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절로 바꿨어요 부활절이 영어로 뭐죠? 이스터입니다 이스터가 여신 이름이에요 여신 그럼 콘스탄티우스가 원래 섬기던 그 잡시는 이름을 같이 붙이는거에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죠? 성경에 이거 나와있나요 안나와있나요? 나와있어요 안나와있어요? 안나와있습니다 안나와있습니다 이거 태양신 생일이에요 자 이단들이 와서 우리 맨날 접근할때 이 부분 갖고 접근 많이 해요 이 부분 갖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거 그래서 걔네가 주장하는게 맞아요 그거는 크리스마스 성경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진짜 말씀에 뿌리내리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뿌리내리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부순적인 진리로 얘네가 와서 우리 흔든 다음에 결국에는 근본적인 예수를 못 믿게 하는게 있는 전략인데 제가 말씀드린건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큰것들 안식일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가 다 주일이고 날마다가 다 거룩한 날이고 날마다가 다 안식일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다고요 근데 그냥 개념적으로 안식일을 굳이 따지자면 성경이 나온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 먼저 카운트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지키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실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 틀을 보자면 근데 이걸 또 바꾼거에요 뭘로 바꿨어요? 주일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선갓 섬기는 일요일 태양신 섬기는 그날 그날을 바꾼거에요 이런식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만물에 충만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린 그걸 다 누립니다 이걸 저렇게 지켜 저렇게 있느냐 종교에 사람이 만든 행동틀에 구원도 있지 않고 생명도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굳이 이 틀을 보자면 이런겁니다 얘기하는게 그래서 얘네가 만든게 뭐냐면 이걸 바꿔버린거에요 뿌리 뽑아버린거에요 생명을 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부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어긋나도 이 내용과 좀 어긋날 수 있지만 마저 정리를 하자면 원래 누려야될 만물에 충만해 충만해 진리를 다 못 누리고 이 생명을 뽑아버리니까 그때부터 껍데기는 있는데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기독교라는 종교 가운데 그래서 암흑기 중세 암흑기가 오는거에요 암흑기가 그러다가 원래 누렸어야 될 진리 중에 그 수많은 진리 중에 딱 기본적인거 하나 우리 의인은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 이게 딱 그때 1500년대 마틴 롤터를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많이 원래 누렸어야 될 그 중에 뽑아버려갖고 잊어버렸던 그것 중에 하나가 회복된거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와우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영적원리는요 심은대로 거두게 되어있어요 영적원리라는거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가 처음 심은게 뭐냐면 유대인들 유대적인 것들은 다 버렸고 우리가 진짜다라는걸 심었죠 대체를 심었단 말이에요 저것은 버렸고 내가 진짜다 그러면 이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있어요 이게 시작된거니까 종교 자체가 그래서 마틴 루터부터 짧게 얘기하면 천주교 있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큰 틀에서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가 믿음은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진리가 기본적인게 회복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전 것들은 버렸다 이거에요 이전 천주교는 버렸고 이게 진짜다 그 다음에 계속 장로교 나오고 감리교 나오고 무슨 교단들 하나씩 나오죠 그때마다 원래 우리가 누렸어야 될 진리 있죠 풍성한 진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데 우리 기독교란 사람이 만든 종교의 틀 자체 이 뿌리가 뭔가 하니 이전 건 버렸고 내가 진짜다 이게 시작되니까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게 이어져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전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 나온 애들은 원래 있는 진리를 얻었고 새로 나온 애들은 이단 새로 나온 애들은 이전 것들은 하니 버렸고 내가 진짜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연합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기독교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진짜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뿌리내지 못하면 참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독교를 떠나서 오해가 있을까봐 결말을 졌는데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어긋났어요 버림받아서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 거세요? 아니야 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겁니다 근데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볼 때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해가 없이 우리께 맞지만 질서를 따지자면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몇 절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잡히셨나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게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레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레당이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약속들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인게 메시아랑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 이 유일 대신 한분 대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도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해 있는 그 모든 생명의 뿌리들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실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적용되고 있는 그 실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똑바로 들으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잘났다 우리가 못났다 이런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하신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다니엘에서도 보세요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약도 있잖아요 신약이라는 신약도 우리 흔히 개념이 자 우리는 기독교 틀에서 보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기독교라는 뿌리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기본 틀이 뭐냐면 유대인들 버렸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굳이 몰랐어도 그래서 말씀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영적으로만 됩니다 무조건 다시 얘기하면요 예레미야서 30장 그쪽 쭉 보시면 31장 요쪽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을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 31장에 근데 거기 보면은 31장 31절에 누구에게 주냐면 이 새 언약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무슨 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흔히 우리 신약이라 그러면은 없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무인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유가 띵 나온 이 신약을 얘기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새롭게 위뉴하시는 갱신하시는 그 언약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준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앱에서 2장 아까 우리 봤던 11절부터 밑에 쭉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있죠 흔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그 피조물로서 주 앞에 동등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어디의 외인이에요 어디 바깥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바깥사람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그 장자의 그 무리들 있죠 사도신경 보면은 고백하는 장자의 그 뿌리들 있죠 그래서 그게 천국에 있는 그 장자의 뿌리들 이야기하는건데 그 장자의 뿌리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라는거에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뿌리들 할렐루야 하나님 질서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레마라는게 뭔지 아세요? 레마 여러분 이 성경 보다가 갑자기 어후 막 갑자기 말씀하실 때 있죠 하나님이 이런 경험 혹시 모르세요? 아 몰라 뭔지 아 본인이 아닐 때에도 주변에 막 엄마나 부모님들 말씀하다가 울고불고 뭔지 아시죠? 그걸 흔히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내게 지금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적용시켜주세요 내게 그걸 통해 딱 말하는 내게 딱 주시는 그 말씀 레마에요 레마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삶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큰 틀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이분 말씀이시요 예수님 말씀 자체에서요 이분도 이 질서에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셨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방인들을 먼저 위해 온게 아니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을 미워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질서 있죠 말씀 대신 적용되는 질서가 완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거 기억나시죠? 흔히 그냥 여기서 성경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기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나가서 보금전하는 사람이고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금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는데 정말 바울이 충격적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그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보금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잖아 그러면 너희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동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나서 예수 믿기대료들이 또 혹시 있을까봐 내가 이방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들떨어진 사람이고 하자가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질서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에요 바울이 동일한 사랑이지만 동일한 적용이지만 아무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이 나라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적용되어야 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아직도 말씀이 일정이라도 땅에는 안 떨어지는데 다 적용되지 못하고 그냥 어 이거 뭐야 이거 아직 안 열어졌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레마 레마는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레마도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기 원하시는 틀이 있어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레마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시대별로 개인별로 단체별로 그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데 전체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돌릴 때 주관하실 때 이 기독되어 있는 예언들 중에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 됐다라고 딱 마침표 찍으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적용대장들한테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용됐을 때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이거 다 됐다고 딱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류 역사상 이 적용이 다 됐을지라도 그건 끝난 게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각자에게 단체에게 상황에게 적용되는 거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살았어요 지난 2000년동안 거의 2000년동안 이스라엘은 그냥 성경에만 존재하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냥 끝난 줄만 알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건 내가 체험을 뭐 뭐 뭐 별의별 이상한 체험을 다 했어 그런데도 이게 말씀이 없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그럼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 오는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아무리 체험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이런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경험한 자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은 진리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은 진리진리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으니까 이건 그냥 영적인 해석인가 보다 아까 다 넘어갔었어요 우리가 봤던 아까 다니엘에서 9장 24절부터 27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토시자는 안 틀리고 다 일어났으면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를 보십니다 지난 2000년동안 성계용한 존재였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갑자기 1948년도에 등장했어요 세계지도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민가잖아요 한국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이세들이 막 이런 애들이 있죠 혀 몰아져가지고 아 나 김치내주 싫어 이런 애들 있잖아 이세만 돼도 아 나 한국사람들 싫어 이런 애들 아 못 만나보셨나요? 그 애들 있어요 많아요 다음 세대만 돼도 언어가 단절되고 문화가 단절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금 거의 2000년동안을 막 돌아다녔는데 전세계에서 단절되기만 커녕 갑자기 옛날에 있던 그 지역 그대로 갑자기 이사람들이 돌아와서 옛날에 2000년전에 있던 나라 이름 그대로 생기고 그때 있던 언어가 그대로 회복되고 그때 있던 절기들이 막 회복됐어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그냥 그런다고 보다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한반도에서 우리 고구려 때 우리가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갖고 다 흩어졌어 막 디아스포라가 됐어 그리고 막 고려인이고 조던저고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2000년 있다가 한반도로 막 막 끌려와갖고 사건들이 막 터지더니 한반도로 다 끌려와갖고 이름이 한반도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겨 그리고 그때 썼던 그 언어가 회복되고 그때 썼던 모든 명절들이 다 회복됐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자 우리 베드로 형님이랑 우리 사도 형님들이 봤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 정리가 될겁니다 예수님이 메시한게 진짜 확인됐잖아요 최종적으로 그전까지만 해도 뭣도 먹으면 막 따라다녔잖아 막 예수님 표적 나타나니까 막 막 따라다녔다가 갑자기 자기 막 창피한 모습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뭐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다 이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막 얻어터지니까 쫄아갖고 누가 말거리니까 나 저 새끼 몰라 이랬어 베드로가 욕해서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아 몰라 나처럼 쌍스럽게 안했을거야 아무튼 더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갖고 주님이 다 알자 눈도 마주셔놔 이래갖고는 각자 다 부끄러운게 다 있으니까 우리 마가로 추정되는 그 양반은 빨갖고 다 도망갈 정도로 막 그 그 애들이 쫄아갖고 하 진짜 이제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이거 완전 뭐야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다보니깐 그 쪽팔인거 다 다 아시는데 갑자기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거 뭐야 이거 신 아니야 진짜 쫄아갖고 벌벌떨고 있는데 주님이 다 데리고 오지요 와봐라 데리고 와서 이제 수습까지 시켜줘 괜찮아 괜찮아 너 나 사랑하지 나 이거 내 양 먹여라 먹여라 수습까지 해놓은 다음에 다시 기가 살았어요 우리 형님들이 기가 살았고 막 사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깨갱하는것도 예수님 앞에서 정리가 되고 딱 되고 진짜 메시아인것까지 확인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었던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거예요 주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이신거 확실하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말씀 잘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거 맞습니다 처음 오셨을때가 아니라 다시 오셨을때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 아까 69일에까지 다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럼 1년 끝나면 끝나잖아요 70일에로 이 구약성서에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메시아가 화복되니까 아 진짜 이제 회복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거야 주님 뭐라 하세요 근데 니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그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복임의 증인이 되라 나라 회복 예언의 성취는 그때는 너네 알 바 없고 그냥 복음에 힘써라 그래서 감사하게 7년만 딸랑 이뤄지면 끝나는 그 70일에 중에서 69일에까지 일어났는데 그 1948년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까지 알고 봤더니 우리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에 뗀거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금방 7년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이 7년을 내버려두고 그 말씀에 적용되는 대상들이 사라졌던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은 우리를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막 가신거야 와우 너무 신기하게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해주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세인 1948년도에 땅 등장 이스라엘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면 이게 어느 얘기를 하는거냐면 지금 7년만 남았잖아요 마지막 그죠? 그런데 사실은 69일에 끝난 다음에 이 적용되던 말씀의 대상들이 사라졌었는데 그 백성이 등장했어요 지금 와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쬐깍쬐깍쬐깍 카운트다운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리상 어떻게 되냐면 1967년도에 전쟁을 하나 치러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전쟁 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요르단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러면 이 이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적용되는 두 대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아직 회복 안 됐었단 말이에요 1948년도만 되도 그런데 1967년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통치가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 보면 21장 24절에 뭐라고 하셨죠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다스림받는다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다스리라 다스리리라 그 다스림이 끝난 때가 언제예요 역사상 1967년도입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뭔지 더 결과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는 우리들이 급격히 늘어나 있어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송하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언제부터 급격히 늘어난 줄 알아요? 1967년도 부터입니다 아까 바울이 뭐랬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들에게 너희 오해하지 마라 얘네들이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얘네들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수가 찰 때 까지만 정해놓은 비밀이다 그 이후에는 얘네 눈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보곤 21장 24절에 보셨던 이방인의 때가 먼 거였더니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찼다고 하는 그 때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말씀이나 이런 거 볼 때 무슨 수학 공식 만들듯이 공식을 만들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저건 끝났고 A이골 저렇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다 맞물려서 돌아가요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전체 하나님 나라의 그림상 물론 계속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은 다 근데 하나님 전체 나라 그림상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그림상 1967년도가 어느 정도 찼다 라는 공식 선언이에요 한마디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확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구장에 나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 71회만 다 되면 끝나는데 모든 예언이 다 응하고 이제 끝나는데 진짜 주님 오시고 끝나는데 이 적용 대상들이 여지껏 없었어요 우리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적용 대상 첫째 거룩한 백성 1948년도 회복 오 왔어 이스라엘 아 그래도 아직 거룩한 성이 없잖아 띠띠띠띠띠띠띠띠 1967년 예루살렘 회복 오 그러면 이 적용되는 두 대상이 다시 등장했어요 지금 다시 역사에 등장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7년이 언제 시작될지는 우린 모르지만 그 시작될 카운트다운이 이미 들어갔던 소리입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쵸? 근데 시작되면 7년 가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와우 긴장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유다설 잠깐 볼게요 유다설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자 시간 몇시까지 있죠? 5시 다시 유다설을 보기에요 유다설 설마 또 이거 피났더니 가론 유다가 책 썼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죠? 가론 유다 아닙니다 유다설 14절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설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자 유다설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겁니다 맨 뒤에서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그 요유계 있죠 요유계 거기서 유 유 유 유다설에 보면요 여기 나왔습니다 14절에 참 우리는 그 에녹 형님 얘기 들어보셨죠? 에녹이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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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숨찹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죠? 무슨 경건치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에녹은 복음을 전했어요 어설픈 복음이 아니라 생자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에녹의 삶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곧 심판이 임한다 아니 그래도 심판할건데 회개하라 각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을건데 회개하라 이게 에녹의 메시지였어요 에녹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에녹 설명드리면 창세기 5장에 나오시는 형님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24절에 아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 형 얘기인데 다 피셨나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씁니다 하실 일을 하실거에요 에녹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몇살때 누굴 낳았죠? 그 아들이름이 뭐에요? 무드셀라에요 무드셀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되어있어요 300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아까 가졌던 메시지 알죠? 곧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보금이에요 근데 이 보금이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하냐면 에녹이 자기 아들이 나오고 후부터야 무드셀라가 나오고 후부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기록에 보면 그 후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메시지가 이 보금이었어요 곧 심판이 임한다 말세다 종말이 임한다 회개하라 이게 에녹 메시지였어요 아우 이단소리도 많이 들었겠지 그때 그래갖고 돌아다니다가 365세때 주님이 싹 데리고 갔대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양반이에요 무드셀라가 시부리말의 뜻이 있죠 무드셀라의 이름 뜻을 보자면 묻 묻죠 묻 이게 때입니다 때 어느 때냐 때 때 타임 무드 셀라는 보내다에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해석하자면 무드셀라 이름이 이 때에 보낸다야 예때에 보낸다야 아니면 다른 해석자가 나올 수 있는데 무드 말고 무드가 뭐냐면 죽으면 이랍니다 죽을 때 죽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가 그러면 무드로 해석한다면 죽을 때 보낸다에요 얘가 죽을 때 보낸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본질상 의미는 똑같습니다 얘 때에 보낸다 얘 죽어서 보낸다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애녹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어 언제야 긴가민가 나중에 모르겠어요 애녹을 똑같이 내가 그 형님 대화를 안 해봤고 모르겠는데 대충 생각하기로는 이럴거야 하나님께 메시지 받았죠 말세고 종말이고 끝이다 너 어느 때야 모르고 있다가 아들 딱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드셀라다 얘 때에 보낸다 아니면 얘가 죽으면 보낸다 심판을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데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애녹형님 비상 들어가요 우리로 따지면 1967년 이후로 째깍째깍이야 지금 애녹형님은 언제 시작될지 몰라 그 심판이 그래서 막 굴착 전하고 댕기다가 너무 전했나봐 그래서 갑자기 슥 들림받아요 올라가요 아니 내가 테이킹 뭘 들림받아 하여튼 데리고 갔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 데리고 가셨겠지 그죠? 그 마음이었어요 노아가요 600살 때 홍수가 납니다 600살 때 600살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양반인데 969살을 살았어요 아주 질기게 살았습니다 이 집안이 계속 복음 전했어요 계속 복음 전하다가 다 멸시했죠 언제 오냐 어? 이 죽음 온다며 언제 그러다가 노아라는 그 손자는 갑자기 헷갓갓하더니 나는 이제 만들어야 돼 뚝딱뚝딱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전하기만 하다가 이게 뭘 만드네 이래도 안 들었어 인간들이 이래도 600살 됐을때 노아가 아우 지기왕 600살 때 하늘의 구멍창이 터져요. 심판이 떨어져요. 대형수가. 인류를 심판했던 심판이. 그때가 무드셀라가 죽었던 애입니다. 969살.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건요. 뭐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이해가 다 되시죠? 여지까지 오는데 힘들었어. 7년 남았어요.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이미 그게 적용될 대상은 지금 존재합니다. 그 외의 것들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외의 것들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이뤄지면 내가 온다고 하는 것들. 마태복음 23장 아까 우리 봤습니다. 예수님 뭐를 했었냐면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어 하고 부르면 그때 내가 온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필수입니다. 예수님 오신 전까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미 회복됐어요. 영국적으로는 계속 회복되고 있겠죠. 제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를 영화도 모르는 애를 조감독으로 참여시켜주셨어요. 조감독으로. 그래서 제가 2009년도 9월달 나팔절 있죠. 나팔절에 거기 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있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다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랬냐면은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이 3일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를 참여시켜주셨어요. 좋다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쭉 하고 돌아다니는데 와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였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도 없이 시작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자기네들 3일 동안 가셨던 지폐를 통해서 성령께서 찍어주신 말씀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열방을 돌아서 다 돌아서 너희에게 돌아왔다. 이제 너희가 내가 원래 계획한 바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을 차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소름이 바딱 들었어요. 덕에다가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을 예루살렘에서 집회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막 소리 지르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막 소리치는데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요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인류 역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건 인식하지 않건 인류 역선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이건 성경대로 돌아가도 요한기시록에 있는 무슨 활랄린 거 다 이게 일어날지라도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어 뭐야 여건당 몰라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인류를 주관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이분한테 속해 있지 않으면 역사를 못 봐요. 성경 안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언이 일어날지라도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있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든 우주 역사가 모든 마귀들이 이거 막아보려고 그 당시까지만 난리 쳤었고 천군 천사와 모든 우주 역사가 이 초점을 위해서 쫙 오고 있었어요. 주님이 왔습니다. 인류 우리가 무슨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하는 게 실제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났을 때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놀랍게 이걸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주로 알아본 사람들은요. 누구였냐면 안나, 시몬 뭐 영님들처럼 이렇게 막 주 안에 원래 속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있던 사람들 있죠. 지금 오시면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애기 때부터 아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못 알아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양심이 정직한 사람들은 메시야가 앞에 있으실 때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 말씀은 우리 심령 관절 영육을 막 손과 육을 찔러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찔러 쪼개주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우리 앞에 섰다면 우린 바로 심령 찔러 쪼개집니다. 성경에서 계속 기록해요. 복음서에 예수님 가는 것마다 이들이 심이 찔려 말하되 심이 찔려 가로되 이분 말씀 그 자체가 살아계시니까 막 찔렀는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식적으로 거절했던 사람들 있죠. 메시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 나름대로 신학들 다 있었습니다. 메시야가 와서 메시야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동방 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야 너희 왕났다며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어요. 야 뭐야 누가 누가 그때 헤롯이 형이 부르잖아요. 그 말씀 잘하시는 분들 불러갖고 야 메시야가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지식으론 잘 알고 있어. 베들레임이에요. 이래갖고 또 베들레임이 왕창 죽고 막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다니실 때 이분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딱 찔러 쪼갈때 메시야구나 와 물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 한마디로 메시야가 맞습니다. 회개했어요. 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무리 말씀을 모르고 말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중심을 감찰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지식적으로 뭘 아냐 행위 종교적 행위 죄송합니다. 한 카운트 안 하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정직히 반응한 사람들 다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중간중간 보면 진짜 놀랍게 자기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말씀에 관한 지식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막 와 메시야다 쫓아다니니까 이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세인이 야 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 보고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받았어. 어디서 메시야가 어? 나사렛에서 나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 사람들 지금 갖고 있는 말씀해 주시지 없는 게 날 뻔했어 없는 게 날 뻔했어요.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잖아요. 안다고 교만케 있잖아요. 그럼 영쪽 귀가 닫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교만한 짓을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정말 아쉽게도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처음 오신 일이 일어났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더 아쉽게 더 환장하게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어설픈 그 신학 이 말씀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했으면 정말 기도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논란이 있고 그럴 때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맞냐 기냐 아니냐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했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와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일어나도 우리가 만약에 말했던 7년 있죠. 그게 이미 혹시 예를 들어서 저 아직 일어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만약에 혹시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말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주님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셨다 얘기를 하고 내 앞에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보는데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남은 씨를 이스라엘로 보십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남은 씨를 예수님이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그분 멀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달아 주인공이에요. 우리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 말한 이 복음이 다 돌아왔다는 건 소름 쫙 돋는 거야. 와 그럼 진짜 이게 거의 끝났다는 소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 공식처럼 이게 끝났으니까 이건 땡 이건 이제는 끝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너무 놀라운 때에 대해서 제가 정신을 바닥 차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설마설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초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요. 작년에 그게 뭐였냐 이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덮어주시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봤던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여기 5시에 바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나요? 조금 조금 더 지금 끊으면 또 더 헷갈려 조금만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요 3절에 보면 이릅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진짜 세상 끝나라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주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사람의 비옥 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일 와서 지가 그리스도라 그런다. 지가 메시아라 그런다. 그리고 또 난리가 나고 난리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 배신하고 떠나고 불법을 성하고 사랑이 식고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지한 구원을 얻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부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트복음 24장을 작년에. 제가 작년 초부터 갑자기 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지진이 너무 많은 거야. 급격히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냥 감이 좀 이상하잖아. 지진이 너무 많으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진 빈도수를 그랬더니요 딱 최근 30일까지만 검색해봤어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났나 인터넷 제 제 모니터 페이지로요 14페이지가 넘어갑니다. 30일만 달랑 지금도 봐도 순식 페이지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페이지가 14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제가 혹시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큰 지진 말고 조그만 이 조그만 지진까지도 다 포함한 거니까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몰랐나보다 그래서 내가 예전 지진 기도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지진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급격하냐 2009년도부터예요. 점점점점 2009년도부터 저는요 갑자기 전세계의 지진 측량계를 갑자기 이빨에 채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되서 무슨 뜻인지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설마 아직은 아까 우리 봤던 말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유명한 말씀 주님 다시 오시려면 천국복음이 다 증거돼야지 주님 그때 오신다. 전 이걸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스텝 바이 스텝 딱 인간적인 개념 내 틀 뭐냐 은혜를 누가 살랑 받으면 갑자기 헌신하려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미전도 종족을 나가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아 그래서 한 대충 카운트해보니까 뭐 빠르면 20년 30년 고디부터 신경쓰면 되겠다. 애노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성취될지를 알려주셨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되게 이단들이 많이 쓰죠. 맨날 이단들이 맨날 이거 갖다 장난치잖아요. 무슨 신천지 형들 보면 걔들 우리가 14만 4천이다 까불고 말하고 지네끼리 무슨 게임하잖아. 여우아이정이 그러나? 하여튼 맨날 하는 게 14만 4천이잖아. 지네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볼 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장애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있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게 이거였어요. 이 나라가 생기고 봤더니 성경에 이 나와있는 예언들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 관련된 예언들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토시안이 안 틀리고 문자가 들어가고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났어요. 말씀은 이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문자가 될 다 일어납니다.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이게 기본 뼈대고 그 안에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레마들도 다 누리며 같이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애들도 스스로 모르지만 지역 그저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신실해요. 이 시간을 지나서 봤더니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작던 걸 보면 요한계시록 볼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샘플을 예를 들으면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단들이 맨날 써먹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우리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틀에서는 맨날 우리가 영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잣대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이뤄지고 그 다음에 또 적용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별의별 헛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보면서도 물론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텍스트상으로도 그 중에서 14만 4천을 예를 들자면 보세요. 4절입니다. 사도 요한 형님이 술을 들었대. 입 맞은 술을 들었대. 몇 명? 14만 4천인데 어떤 지파 중에서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유다에서 몇 명 누구누구 몇 명 쫙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9절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래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서 구원하시미 노래 알죠? 비전 이거 부렀대. 지금 여기서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나요? 이 14만 4천과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는 건 뭐냐면 이 14만 4천 말고 그 외에 이방인들 각 나라 족속과 방원 세수도 없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아니야 이빨이 모여가지고 신호 입고 종료나무 가지고 비전 불렀대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나눕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이 없으니까 기독교적 틀에 있으면 이 단도는 계속 나와요 연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질서가 없으니까요 이 뼈대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하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란 건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그 7천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완전수수라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진짜 5개 빵이랑 물고기 2개일까요? 5천명 먹었다 3천명 구원 먹었다 상징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보다는 기독교 전통에 뿌리내리신 분들은 기독교 전통이 깨지잖아 자꾸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논란이 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지금 이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666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짐승의 표 666 이거 한번 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이에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이 짐승의 경배가 뒤에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인류에서 전부 다 표를 받는다고 해요 짐승의 표 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왜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절 모든 자 자유자 큰자 부자 가난한건 누구건 다 상관없이 다 어디에 박는다고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박는다고 돼 있어요 이 표를 그리고 17절 중요한 특징이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뭐가 안된다고요? 경제활동이 안된대요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근데 이 표 18절 지혜에 있는 사람 이거 봐라 이 수가 뭐냐 666이다 666이다 짐승의 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 초에 2000년도 되기 직전부터 사람의 몸에 박는 무슨 생체침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의료계에서 처음 의료업계에서 2000년도 초에 생체칩이 등장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쭙고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였냐면 의료 목적이었어요 의료 목적 의료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제가 실수로 자매님을 쳤어 실수로 너무 시험 받지 마세요 퉁 쳤어 그럼 제가 보험 가입되잖아요 그죠? 보험 자동차 보험 그러면 내가 실수했어도 보험은 다 처리해줘요 보험이 병원비 다 대줘요 그죠? 자매님이 동네 병원에 가서 막 시티 찍고 이랬어 MRI 찍고 이랬어 근데 다 확인해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자매님한테 저기 저희 병원은 감당이 안되겠는데요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겠는데요 그럼 딴 병원으로 옮기죠 그러면 다시 또 시티를 찍고 다 합니다 다시 그 돈은 누가 되죠? 그 돈은 누가 되요? 보험이 되죠? 그래서 보험 의료적 목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보험회사 이런 핑계대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돈 낭비하지 말고 이 칩을 하나 사람아 몸에 넣자 이게 뭐냐면 사람 데이터를 그냥 담고 있는 거야 데이터를 그래서 보험 뿐만 아니라 이런 뭐 검사한 자료들 거기다 넣어갖고 같이 스캔하면 띡 하면 나오니까 이 자료들이 뜨고 또 혹시 누가 사고를 당해서 인사불성으로 실려왔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어떤 특별한 약을 복용하든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약을 잘못 쓰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지 않냐 인사불성이니까 그래서 그냥 요걸 하나 딱 박아놓으면 몸에다가 한번 쓱 띡 해보면 알레르기 나오고 뭐 다 나오니까는 이걸로 깔끔하게 쌈박하게 가자 나왔어요 집이 이때 논란이 조금 됐었습니다 왜 됐냐면은 재수없죠 솔직히 뭘 박아 짜증나게 몸에 응? 봤는데 이게 무슨 또 막 짐승의 표다 666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낸 회사가 뭐랬냐면은 워워워 너무 오버하지 마라 그냥 의학용일 뿐이다 어? 걱정하지 마 매매 이런 거 아니지 그냥 내버려 들어봐 그래서 또 그냥 야 이거 극단 문자들이 또 설친다 이러고 교회 내에서도 그냥 논쟁으로 끝났어요 근데 시간 속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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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이 칩 있죠 베리칩이라고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 생제칩을 낸 회사를 보면은 행적을 따라가 보면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수년 동안 회사 이름들 바꿔가면서 다른 회사들 인수합병에서 이 칩에 다 다 그 모든 인수합병 한 회사들의 기능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위치추적 위성이랑 연결돼서 위치추적 우리 핸드폰 추적되죠? GPS 위치추적 사람 신분증 역할 지금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민등록증에 신분증 역할 스마트키 알죠? 차 타고 말하면은 굳이 키 꽂고 안 돌려도 스마트키 역할 우리 교통카드처럼 하이팬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처럼 그런 경제적 역할 플러스 의학적 역할에 정말 논란이 되는 건데 뭐가 있냐면 사람이 유전자 지도 발견됐다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유전자 지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128개인가 6개인가 같은 무슨 코드가 들어있대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인데 우리나라 TV도 몇 번 방영했는데 쥐 있죠? 쥐 쥐의 뇌파를 동물들 뇌파를 연구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쥐의 뇌파 꼽은 다음에 전자파 찍찍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우리 게임하듯이 이거 키보드의 화살표 이거 있죠? 쥐 머리에 카메라 꼽고 화살표로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쥐를 곤충들도 마찬가지구요 장애인인 사람이요 팔다리 못쓰는 장애인이 집에서 뇌에 이걸 연결해갖고 집에 가전팀으로 다 연결해갖고 텔레비 켜요 그러면 텔레비 딱 켜져요 채널 돌려 볼륨 켜 다 돼요 이게 앞으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들한테 상용화되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질문이겁니다 집이요 그래서 매매고 뭐고 다 되는데 편하지 나 같은 나 진짜 성경이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 그죠? 어이 난 교통카드 없으면 불편하잖아 현금같다 하길 해보십시오 이거가 자가적으로 배터리가 돌아가요 이 집이 자가적으로 사람 몸에 무슨 뭐 전류가 좀 흐르나 조금 뭐 온도 좀 바뀌고 전류가 흐른데 나 그렇대요 난 몰라 난 사람 몸을 잘 근데 이게 그걸로 배터리가 자가 충전이 되고 막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이 연구한 사람들이 사람의 어디 이거를 이식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배터리가 잘 돌아간 줄 아세요? 손등이나 이마입니다 이게 지금 이 폼 자체가 짐승의 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생체칩이 짐승의 표란 겁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전 예수님 믿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짐승의 표란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니 한 5년 됐어요 6년째구나 근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면 돼요 심플하게 기냐 아니냐 근데 꼭 우리 아주 박사님들 있어요 말씀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이거를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부인하는 분들이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개를 말씀드리면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내로나 뭐 이런 애들로 다 적용됐던 거다 예전에 일어났던 거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이게 아니라 그냥 상징이다 상징 이분들이 모르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언제건 어느 시대건 누구되건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질서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봤다시피 다 적용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상 이걸 딱 이건 이루어졌다라고 딱 보셨때는 진짜 문자 그대로 성취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구원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나 개판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거룩이랑 눈덩만큼도 관계없이 살면서 아 나 교회 추석하고 아 예수님 나 주님이라고 이빨는 고백한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행위가 관계예요 우리는 종교라는 건 사람이 맞는 행동 양식대로 사는거죠 종교 공식대로만 사는 삶 거기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구원을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공식처럼 너 고백하냐 예수로 오케이 끝 아닙니다 살아있는 관계예요 거룩하지는 않은과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죠 쓰러질 수도 있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를 핑계 삼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 욕심 추구하는 도구정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부적정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걸 십자가로 증거하는 그것처럼 10편 50편 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정해내리시되 이렇게 정해내리세요 성도는 나랑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다 제사는 물론 증거하신 십자가 제사입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신 우리의 꼴을 너무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실제 죽음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우리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진짜 십자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죽음 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 다해 사랑이라고 작정하는 살아있는 언약적 관계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에 갈 때 향할 때 넘어질 수 있죠 실수를 원치 않지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데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할 수 있어 가자 이게 위로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예배당 나오고 적당히 종교 공식 맞춰서 고백하냐? 됐냐? 오케이 됐어 이런 식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짓하고 사는데 거룩과 전혀 상관없이 죄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다 내고 너 그러니까 오케이 됐어 이래 갖고 있는 분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거랑 제가 다른 거 가르치나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무슨 종교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 지식을 섬기거나 신학적 논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없이도 신학적 지식과 논리에 이빨 채워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나오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원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칩이 그분들은 구원을 이 종교 공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보면 구원 그 사람들 주장인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 칩 받으면 지옥 간다는 게 그럼 말이 되냐? 이 칩 때문에? 행위 때문에 그럼 우리 지옥 가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마틴 루터가 회복한 그 기본적 진리 있죠 의의는 믿음에서 오는 거 의의는 믿음에서 오는 거 의의 이 다음 진도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표를 받아서 지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참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가 뭔지? 이 차이가 뭔지? 이 구석에 박혀서 무조건 자기 자기 인간의 머리로 나오는 논리들을 껴맞추는 이거 말고 실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계 심플해요 논쟁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믿으시죠? 관계가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속지 마십시오 사랑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저도 헷갈리시면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실제 매매를 얘기하는 거에요 상징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 예전에 적용되는 것들도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구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여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집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인데 중요한 게 이거에요 올해 아니 작년에 3월달에 3월 21일날 오바마형이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건강보험개혁을 했어요 건강보험법을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 식약청이 공증한 이종기기 어떤 이종기기냐 데이터를 이 송수신할 수 있는 이종기기를 몸에 이식하는 이종기기를 모든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된다 아이고 뭐 몸에 넣을 수 있는 이종기기 여러개 될 수 있죠 이 건강개혁법만 보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FDA를 가보잖아요 그 사이트에 아예 대놓고 나와있는거에요 FDA가 공인하고 있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종기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칩입니다 이 생체칩 이 법이요 작년 3월 21일 이후로 3년내로 다 시행되어야 되는 법입니다 3년내로요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으면 3년내로 다른 어떤 이게 저지되는 일이 없으면 짐 싸들고 나와야 된다는 소리에요 안 믿기시죠? 지금 떼에 대해서 3년내로 짐 싸들고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성도라면 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야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작년에 근데 마티로 보면요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소문이 난다고 되어있죠 지진 이 무슨 짐승의 표 뭐 뭐 작년에 전쟁 혹시 기억나세요? 전쟁 난리 난거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사장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심판을 원치 않아도 심판할 수 밖에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시다는게 뭐냐면 존재가 거룩하셔서 죄랑 섞일래야 섞일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죄랑 있으면 죄는 그냥 박살나거려야됩니다 무조건 어둠에 빛이 가면 어둠이 박살나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룩하지 않다가 평상시에 잠깐만 나 거룩해야지 그랬다가 죄를 깼다가 갑자기 어우 나 괜찮아 다시 거룩 모드 돌입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존재가 거룩하다가 죄랑 섞일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죄는 심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서했지만 심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이 마지막 이때에 곳곳에 죄들이 관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심판을 볼 때 틀이 있습니다 성령이 밝혀요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문명을 참을 수 있는 한도가 현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도 알아 근데 이분이 이분이 마땅히 있어야 되요 합당한 주인 자리에 있는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 자리에 놓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고 다른 것들 다른 것들 금수와 버러지 영상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들 내 욕심 다른 것들이 내 주인 자리에 딱 앉게 돼요 그럼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 자리에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이걸 위해 추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두 마음 얘기하시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 신랑이신데 예수님 믿는다는건 결혼했다는 얘기인데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있어야 되고 신랑 자리에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은 가늠이에요 영적 가늠 근데 하나님은 신랑 자리에 주인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걸 뒀다 그럼 영적 가늠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하고 이런건 다 육체랑 다 하나입니다 따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에요 다 다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늠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두잖아요 그 주인 자리에 그러면 바로 나오는게 육체적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그 중에서도 하나님 상실한 마음감대로 내버려두면 그 다음 이어지는게 동성애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냥 내버려두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 그러면 나오는게 동성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에 내 스스로 개인적 양심만 세상에 말하는 것 말고 내 개인적 양심만 안 속여도 이거 내가 어기면 끝장난다는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옳다 옳다고 부끄러워하는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서 이거 옳다 옳다 하는거 동성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하하님께서 문명을 참을 수 있는 마지막 한도입니다 모든 문명은요 여지껏 인류에 존재했던 과학의 진보는 다 틀려요 하지만 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심판받기 전까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헬라가 그렇구요 로마가 그렇구요 다 뭐 폼페이가 어디건 다 이스라엘 다쳐도 마찬가지구요 이 하나님께서 문명을 마지막 참을 수 있는 한도 현상적으로 볼 때 한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급격히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까닭없이 아무일도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소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성읍에 도시에 회의를 쏟건 어떤 일을 하건 지진을 나게 하건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는 항상 내 종들에게 먼저 얘기를 한다 왜냐면요 이분 거룩하져서 심판할 수 밖에 없지만 심판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 전에 자기 종들에게 비밀을 말해서 외치게 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심판을 원치 않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리는게 목적이면 말 안하고 와서 투둘어 때려버려요 그냥 그게 때리는게 목적이면 때리는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때리는거 정말 원치 않아서 그 전에 계속 주변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곳곳으로 나는 지진과 기근과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이것들 있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때요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어느 지역이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외치게 하십니다 정직히 반응한 사람들은 듣고 돌아와요 왜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할 때 원어적으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애가 나오면 이 기쁨 때문에 이 힘들었고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해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곧 다 왔다 정신 차려라 깨웠어라 내가 왔다 고개를 들어라 깨워라 이게 하나님이 깨우신 신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곳곳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전쟁 심판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지만 죄송합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양심 만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곳곳에 지진과 비굽는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이걸 통해서 하느님에게 속해있는 사람들은 잠자있던 영혼들은 깨워서 받다 정신 차립니다 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할렐루야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있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넘어가겠죠 하나님 깨우시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은혜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깨워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예요 이때 제가 이 모든 천국 백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걸 다시 넘어가서 이 이의 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하아 하아 거기다가 이 복음이 어떻게 마지막에 확 증거되는 걸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데 제 생각하는 제 인간적 동교 공식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땐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반 일어날지 점체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점체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교를 그렇게 가라고 가라고 해도 안 가둔 그 인간들이 있죠 그 인간들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가라고 가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특별히 이 이 이 생체칩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지로 주님 따라서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크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져서 복음이 흩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수많은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사람들이 때가 참해 동시에 오지로 구석구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확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께 마지막 도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상한 놈이 와갖고 성질나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하실 수 있어요 속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귀신이 준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에 집중 못하게 하는 생각들은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께 도전한 건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잡생각들 다 옆에 두시고 도전한 이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이 사장을 열어주셨을 때 스트레스 받았던 건 다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왜 생명을 드린다고 난리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하늘에 뿌리 내는게 아니라 제 삶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엄청 스트레스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하여 주셔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고백하던 그게 어설픈 나중에가 아니라 하느님 맞습니다 하느님 진짜 이 땅에 뿌리 내는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은 전부십니다 예수님께 맞는 저 천성에 맞는 하늘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때더니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제가 얼마전에 한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 사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역자들과 근데 제가 저도 본의 아니게 인터넷 검색하면 제가 극단적 종말론 주의자래 그냥 있는 그들이 저는 종말론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때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 썰 이런거 모릅니다 알려주신대로만 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저를 만나기 전에 제가 거기 그 교회를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나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는 그때 복음만 전했습니다 끝나고 이게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말고 사역자분들끼리 대화가 나온거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한 사역자가 뭐랬냐면 이런거야 아 요즘에 너무 종말 얘기하면서 사람도 겁주고 성도들 막 무섭게 하고 막 그런다고 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둘이 얘기하는거라고 그냥 뭐 그런가보다 둘이서 또 의결도 교환하는거다 그냥 뭐 그런가보다 그때마다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마음을 조금 나눠주시는데 제가 우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복음있죠 복음 복음에는 개개인적으로 이미 개인의 종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이상 죄를 추구하던 나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나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진 가치관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그러는게 아니라 내가 진리만 쫓고 살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심판 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더이상 나를 위해 안살겠다 갈라데에서 2장 20절에 기본 고백으로 들어있는 그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때건 간에 개인적으로 서해질 때 개인적 종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교는 따로 한게 아니에요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복음이라면 근데 대체 우리가 무슨 복음을 얘기하고 대니고 무슨 복음을 듣고 나누고 우리가 예수여 저는 뭘 추구하길래 예수님 다시 오신 얘기가 부담스럽고 무서운 얘기가 됐는지 정말 복음에 부딪혔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하면 내 개인이 종말이 맞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 종말 이거는 기본적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신약 신약 언제 써졌습니까 거의 2000년 전에 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신 나가서 이런 종말을 얘기하는게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다 복음을 똑바로만 부딪혔다면 똑바로만 복음에 전하셨다면 개인 종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 것이 기본적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버린다구요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신뢰를 그것도 보는구나 근데 세상은 둘째치구요 세상은 둘째치구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대체 뭘 추구하고 무슨 복음을 듣고 어떤 예수를 믿길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무섭고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다는 겁니까 누가 복음 21장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눠주십니다 뭘 나눠주시냐면 이 말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질 태도에 대해서 나눠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소식이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기절해 버립니다 둘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고 때가 가까웠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걸 제 질문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왔을 때 다시 왔을 그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이 소식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떨리십니까? 정상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분들 신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쁘건 두려울지건 상관없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도전입니다 수많은 배도가 일어날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진작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바꿔먹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동일하게 추구하고 싶었던 내 욕심 내 죄성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필드만 바꿔서 여기서 정교의 모임 갖고 추구하는 그대로 한 그 부적같이 그 도구로 나를 추구하기 위한 그 도구로 어느 정도 조건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믿어주고 아니면 안 믿어 정신나간 지옥같이 탈건가 계속 아니면 진짜 주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에게 보이는 내 얼굴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사람 시선 없을 때 체면 법적인 테두리 없을 때 남들에게 참아 못하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반응하고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이 죄성 이 어두운 것 다 이곳에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동일한 강도로 반응할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구로써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알려주셨고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는 완전한 사랑만이 반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이 십자가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만 정말 죽음과 죽음이 부딪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죄의 삭성 죽음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심일 때 그래서 지금 보면 태도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마지막 때인 거 우리가 알아요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종말인 걸 알면서도 이 안에서 또 태도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태도가 또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 곧 휴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단이 아주 아주 노련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종말 말세 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분명한 것에도 불구하고 몰라 휴거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일단 색안경 끼고 보게 아주 예전에 선방을 잘 때려놨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그 정확한 때 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정확한 때를 알 바 없다고 하셨지 종말에서 항상 깨어서 도둑처럼 맞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되는 걸 보고든 너희가 날씨 보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이런 게 보고든 너희 때가 가까운지 알라 고개 들어라 곧 다 왔다 내가 곧 다 왔다 이걸 기다리는데 자 곧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언젠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휴거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7년 있죠 마지막 그 한 일에 7년 전에 일어날 거다 아니면 그 중간에 일어날 거다 몇 번 일어날 거다 아니면 그 끝에 일어날 거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려주신 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논쟁을 하고 막 그래요 마지막 일어나는 그 이벤트들이 된 거에 대해서 지식싸움하고 논쟁하고 또 그래요 마지막 종말인 걸 우리가 아는데 종말을 똑같이 알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두 분류로 나뉩니다 만약에 휴거를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걸 언제 정확히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진짜로 정확하게 알지라도 내가 주안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더 비참할 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정확한 때는 모를지라도 내가 주안에 속해 있잖아요 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 바울이 계속해서 생명을 다해 죽기 전에 고백했던게 뭔지 아세요? 너는 복음에 힘쓰라 같은 종말과 같은 말세에 주님 오시면 기다리지만 태도가 뭘로 바뀔 수 있냐면 내가 누구 안에 속해서 기다리느냐가 나뉠 수 있습니다 분류가 주안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이기심 때문에 아 대충 나 빨리 끝나고 갈래 아무튼 모르겠어요 난 천국 가버릴래 어떤 마음이든 정말 주님 안에 있는게 아니라 그냥 또 자기 또 다른 이기주의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같은 종말이고 같은 휴거고 여러가지지만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보고 저것들 됐어 저것들 뭐 있어 보라그래 난 혼자 올라가고 난 혼자 그냥 주님 안에 자리 있을거야 저 지옥 가라그래 논쟁하고 막 이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다 또 때가 가까운거 알기 때문에 정말로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로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치 애녹처럼요 애녹처럼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 명 다 전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차이가 다섯 명 다섯 명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 마음만 가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우린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뭘 하느냐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뭘 하든 왜 하느냐에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종말과 전혀 상관없이 이 개인적 복음 하나님과 정말 이 언약관계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혹시 있다면 오늘 그 언약관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언약관계에 들어오셨는데 땅에 불이 내리고 있어서 아직 주님 신랑이 오시는 이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태도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종말을 기다리셨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기다리는게 아니라 그런 이기심 가운데 기다렸다면 오늘 태도를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그 70일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성전 있죠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세계 테러가 영토적 이유를 따지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영토적 이유를 치자면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구쪽 나라들은 정치인들이 나올 때 중동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과 이 분쟁이 일어난 이것을 위해서 평화 조약일 수도 있는 그 어떤 평화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투 스테이 솔루션이라고 이게 평화 조약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이슬람 쪽에서 내거는 은근히 공식적이지 않으려면 은근히 뒤로 접촉하고 내거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두려운 때 살고 있어요 이게 소문으로 끝날지 성전 짓는 것 더 연기가 될지 바로 될지 이게 평화 조약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대봐야겠죠 또 한가지 오바바가 이미 통과시킨 그 법 이게 지금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위헌 판정이 나면 연기가 되는거에요 3년내로 안 박아도 되는거에요 이게 연기가 될지 쭉 가서 3년내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떨어질 심판 정확히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화산 지진 기근 구제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에서 돌이킬지 나의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음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돈사랑함에 대해서 여러 큰 교회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역대야 7장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써놔 스스로 겸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나를 듣고 그 땅 고칠거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고칠거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솔로몬이 계속 기도하는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솔로몬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온역이 일어나고 뭐 경제가 파탄나고 어떤 우리 도시가 다른 나라들이 와서 적국에 와서 둘러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걸 보거든 이게 우리 죄 때문인걸 깨닫고 성소로 그제서야 돌이켜 손들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역대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가지 일들로 계속해서 뭘 회개할지 분명히 교회의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귀는 좀 들으시고 깨셔야 합니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반주해주실건가요? 지금 기도할 때 이걸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가지 마음들이 있을거에요 정직하게 지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았던 분들은 한마디로 구원 가운데 구원 받은 줄 알았지만 구원에 있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가지입니다 감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 새까만 내면 이 본질상 진화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고도 이것 때문에 너 이거 욕하고 뭐라 그러시는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과 다른걸로 떼올라고 싶어도 이 모습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새까만 얼굴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럼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언약 가운데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내가 그런 엉망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주시는 십자가를 추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 나 또한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 내 어떤거 다 없이 하나님께서 내 참 주인 되어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꿈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 쫓아다시게 해주십시오 종교가 아니라 관계로 좀 초청해 주십시오 내 생명 전부 되어주십시오 순교 따로 한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생명 안에 내어놓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십시오 나에게 아들까지 주셨으면 뭘 나쁜걸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분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다른 여러가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태도에 확실하게 한 것이 필요한 분들은 정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오시면 기쁘게 여지 않았던 것 하나님 몸대 심부러가면서 신랑 오시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저 부담스럽고 두려운 소식이 됐던 것 제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 신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내 소망 전부 하나님 내 삶의 목적 내 호흡의 이유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전부 되어주십시오라고 각 사람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께 지금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눈물 흘리는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신된 마음 하지만 내가 이걸 원치만 하나님 죄를 버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번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번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자기 입장 때문에 자기 어떤 처지 때문에 하나님 명하시는 것들 전화하시는 것들 전화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만 순종하면 하나님만 내 모든 보장으로 삼는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증거한 것처럼 생명도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